자 이어서 우리 김영리 단장님의 궐성으로 추어거리 인천원 갑니다 추어거리 인천원 출발합니다 인천원 푸드가에 변한 희끄리 찾아오니고 그이 언제나 내 마음은 그대 찾아오니고 한없이 헤매이는데 그 사람 그 어디에 살고 있는지 갈매기 너는 알겠지 그리운 사람 보고픈 사람 그리운 사람 보고피자와 찾아왔네 스토리 인천원 갈매기 나라두는 인천원 우드가에 변한 희끄리 찾아오니고 찾아오니고 그이 언제 오나 내 마음은 그대 찾아 한없이 헤매이는데 그 사람 그 어디에 살고 있는지 갈매기 나라두는 인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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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매기 나라두는 인천원